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기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칠면조를 터키, 터키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텐데 뭐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죠. 왜 미국인은 칠면조를 터키라고 부를까요? 터키세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제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나라 터키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특별요리를 먹는 칠면조 터키는 영문철자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대문자 T로 다른 하나는 소문자 T로 시작할 뿐이죠. 또는 더 정확하게 15세기와 16세기의 터키 상인에게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면조의 영어 이름은 미국이나 북미를 상징하는 구석은 전혀 없습니다. 야생 칠면조와는 무관한 나라인 터키가 이세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럽에 선보인 칠면조의 원산지는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섬입니다. 이보다 덩치가 큰 아메리카 칠면조는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16세기 후반에 유럽에 전파를 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첫째로 북미에 진출한 유럽인들이 칠면조를 호로세로 오인을 해서 터키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15세기 이후에 지중해 상권은 터키가 장악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물류를 유럽에 수출하는 역할을 하는 터키 상인들이 독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가설로써 당시 터키의 상인들은 아프리카의 호로세도 유럽에 수출을 했는데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칠면조를 본 유럽인들이 이를 호로세로 오인을 하고 터키의 닭, 터키의 가금으로 부르다가 간략히 줄여서 터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가설로써는 미국에서 수출된 칠면조가 유럽으로 가로가지 않고 터키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터키의 닭이라는 의미의 터키라고 불렀다는 주장입니다. 속명인 멜레아 그리스라는 사실, 북아프리카에 살던 뿔닭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였습니다. 뿔닭은 15세기에 서유럽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유럽의 귀족들에게 관상용으로 인기를 얻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의 상인들이 들여와 팔았기 때문에 터키의 닭이라는 뜻으로 혹은 원산지였던 에디오피아에서 이름을 따와서 에디오피아의 닭이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칠면조를 힌디라고 불렀기 때문에 15세기 당시에 인디아라는 단어로는 에디오피아의 지방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였다고 합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칠면조가 터키라고 불리게 된 과정에는 터키 상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내려오는 구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자들은 인디언에게 씨앗을 얻어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자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탁에 고기는 없었습니다. 초대받은 인디언 중에 명포수가 있었는데 새 사냥을 해서 청교도들에게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인디언이 사는 미국 땅에는 칠면조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명포수가 칠면조를 겨냥해서 화살을 당겼고 어찌된 일일까 화살 하나에 칠면조 3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칠면조는 닭이나 오래보다 커서 한 마리를 요리하면 일가족이 먹고도 남는 덩치가 큰 동물이죠. 인디언이 사냥한 칠면조를 요리해서 청교도들이 준비한 과일과 채소 등 요리를 맛있게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칠면조 요리는 추수감사절의 단골 메뉴가 됐고 이날을 터키 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볼링게임에서 공을 한번 던져서 핀 10개를 한꺼번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크를 연속해서 두번 하면 더블이라고 하고 세번 연속해서 하면 터키라고 하는 점수 화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칠면조가 나타납니다. 사실 칠면조가 커서 조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리나 닭보다 맛은 떨어지죠. 그럼에도 칠면조를 먹는 이유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시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것이고 닭과 같은 가축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생 칠면조를 사냥하면 여럿이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먹거리 문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은 청교도가 가축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정착한 후에도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칠면조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거위 대신 칠면조를 요리하게 된 것은 칠면조가 더 흔했기 때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꽝 대신 닭이라고 하는데 서민들이 먹는 거위 대신에 부자들이 먹었던 칠면조가 더 많았으니 당연히 축제 음식으로서 거위 대신 칠면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설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없다고 합니다. 가설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가설이 여러분 생각에 아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재미있는 가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풍성한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는 마무리 시간과 풍성한 2021년도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